지금 가능하기까지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WHO도 지침에 3월 19일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그 확진 환자 증상 시작부터가 아니라 증상 시작 이틀 전부터 동선을 파악해서 그 동선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접촉자로 하고 2주간 자가격리하는 세계보건기구가 그렇게 바꾸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방역당국도, 왜냐하면 과거에도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죠. 증상 시작하기 전에 잠복기 증상이 없는 시기에 잠복기의 전염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처음부터 이슈가 됐지만 지금은 거의 정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증상 시작 이틀 전부터 동선 파악하고 접촉자를 철저히 찾아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무증상 감염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도 20%가 지금 전체 환자 20%가 무증상이라는 발표도 있었고 중국에서는 4만 3천 명 30%가 무증상 감염인데 실제 환자의 집계를 안 해가지고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서 뒤늦게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아이슬란드에서는 일부 주민 대상으로 아무 증상도 없는데 주민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약 50%가 무증상 감염이더라 이런 얘기를 보면 지금 최소 20% 내지 50%는 무증상 감염이란 얘기고 사실은 아무 증상 없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보면 제가 비유로 스텔스 바이러스다, 은밀한 바이러스다 상당히 그런 표현을 했듯이 지금 우리가 방역하고 있는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만 방역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넓게 방역론을 쳐야 이 무증상 감염까지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못 막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을 막는다는 정신에서는 지금 확진자 증상 이틀 전을 좀 확대해서 접촉자 추적하고 격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